최근 1주간의 일본 내 지진 활동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현과 미야기 현에서 유감과 무감 지진 포함하여 700회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현 앞바다 지역에서의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이시카와 현 노토 반도에서의 군발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유감과 무감 지진을 합하면 450회 이상으로 매우 활발한 지진 활동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시카와 현 노토 반도에서의 군발 지진은 유감과 무감 지진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00회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에 450회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2배 이상의 지진 활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시카와 현 해역은 규모 6. 클래스의 강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6월 19일 오후 38분에 이시카와 현 노토지방에서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날인 6월 20일 오전 10시 31분에는 진도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으로부터 대한민국 독도와의 거리는 대략 480km이고 진원과 울릉도의 거리는 대략 570km입니다. 이시카와 현은 워낙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으나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이시카와 현 지진에서는 이전 이시카와에서의 지진과는 다르게 단기간에 강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마츠시로 군발 지진급의 지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마츠시로 군발 지진이란 일본 나가노현 마츠시로정 미나카미산 일대에서 1965년에서 1970년 즉 무려 5년에 걸쳐서 발생한 군발 지진이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엽기적으로 발생수가 많은 군발 지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총 지진 발생 횟수는 71만 1341회이며 발생기간은 약 4년 10개월이었고 64회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을 계기로 지진 예지, 조기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1968년 4월 지진 예지 연락회가 발족되면서 이는 후에 그 유명한 일본의 긴급지진속보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